학교에서 짤려서 걱정했는데 얌생이 덕분에 분식강 학원에 취직해서 오히려 잘 됐잖아. 애들이랑 친해져서 떡볶이 얻어먹을 사람은 더 늘리는 거야. 자 고구려의 장수로서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끈 사람 이름은 뭔지? 아닌 사람! 구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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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구글링이 구글링 한번 해볼게요. 아 고구려 장수로서 살수대첩에서 야야야 그걸 인터넷으로 찾으면 어떡해! 알았어 힌트 줄게. 덕으로 끝나. 어? 아 정답! 정답! 구글링 채널 구독! 여러분 구글링 채널 많이 구독 눌러주세요. 야 뭔 소리야 구독이랑 구독이랑 다르잖아. 없지? 어 하긴 구독은 발가락 쌤이죠. 완전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발가락 쌤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어 그래 뚜경잡이 네가 말해봐. 네 글자죠. 어 네 글자야. 온몸을 내던져 싸운 덕으로 끝난 인물. 어 맞아. 정답 정답. 고라파덤. 어 고라파덤 왜 나가. 아 왜요 고라파덤 문통 박치기. 몸몸을 내던져서 싸우잖아요. 땡 땡. 을지문덕 장부님이잖아. 니들 진짜 다 똥망쳐이냐. 에이. 야 야 설마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너 지금 오는 거야? 아 구독자가 한 명 줄었어요. 어? 어? 구독자 한 명 줄었으면 이제 열네명 됐네. 자동해라. 야 내가 구독 눌러줄까? 아니 생아. 생아. 너 진짜 아직도 안 먹었냐? 어? 빨리 눌러라. 알았어. 글링아 난 눌렀어. 당연히는 눌러야지. 아우. 에휴 학원 애들 가르치기도 만만치 않네. 자 오늘 두구쌤이 외근을 나가셔서 내가 드신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다. 자 따라해. 호랑이는 다이걸. 호랑이는 다이가. 원숭이는 멀티. 원숭이는 멀티. 쥐는. 영생이. 쥐는. 영생이. 야 야 빨리 앉아. 깜짝이야. 뭐예요. 5분만 더 잘게요. 5분만 더 잘게요. 5분만 더 잘게요. 5분만 더 잘게요. 야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잠을 자면 어떡해. 아니 공부는 학원 가서 하면 돼요. 뭐? 그 학원 가면은 발가락 쌤이 학교 수업보다 훨씬 더 재밌게 잘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뭐 뭐 뭐 뭐. 발가락 쌤이 더 재밌게 가르쳐준다고? 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뭐야. 야. 너 공부 쌤한테 말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진짜 발가락 쌤 수업이 그렇게 재밌어? 그게 뻥이라. 사실 비슷비슷해. 뭐. 발가락 쌤이 나보다 수업을 더 재밌게 가르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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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여러분은 무슨 한 명 들어왔구만.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은 무슨. 10분 전에 놓켜놓고. 자. 오늘은 제가 짜잔. 떡볶이를 먹어볼 거예요. 떡볶이 먹는 척하면서 또 배차에 매 떡볶이 떨어뜨리려고. 자. 그럼 잘 먹겠습니다. 나. 아. 너무 맛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이브 끌게요. 죄송해요. 왜 나 빼놓고 떡볶이 먹어. 내가 먹어야지. 아. 맛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코끼리요. 그래. 옛날에는 전쟁에서도 코끼리를 사용했다. 이 말이야. 뭐야. 수업 별로 재미없구만. 야. 니들 그거 아냐. 내가 다니던 급식원 학교에도 코끼리가 있었다. 에이. 말건대야. 괜찮아. 너는 알지. 당연히 알죠. 박공주쌤 말하는 거죠. 맞았어. 하하하하. 뭐. 지금 내 사랑 박공주쌤을 흉 본 거야. 에이. 발칵쌤. 방금 한 얘기. 박공주쌤한테 다 아니는 거예요. 뭐야. 동기쌤이 여기 웬일이에요. 아. 제가 동기쌤 수업보다 발가락쌤 수업이 훨씬 더 재미있다고 해서 연평하러 왔나 봐요. 뭐 분식학 학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뭐 개나 소나 다 다니는 곳이었네. 맞아요. 저희 학원 진짜 개나 소나 다녀요. 야 개나 소나 나와봐. 와. 와. 오. 뭐야. 진짜 개나 소나 다 다니잖아. 아이 뭘 놀라고 그래요. 자기는 당나귀 닮았으면서. 얘들아 당나귀 닮았지. 하하하하. 말라오김에 당나귀 흉내 한번 제대로 내주세요. 아이 쟤가 그걸 왜 해요. 아 뭐야. 화났어요? 아끼다끼. 야 이거 똑같지 똑같지. 와 진짜 당나귀 닮았다.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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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다들 다 놀리는 거야. 오기쌤 여기서 망신당하지 마시고. 그 형편없는 급식학교로 돌아가시죠. 뭐. 형편없는 급식학 학교. 형편없는 급식학 학교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 학원 따위. 요즘은 학원이 더 잘 나가거든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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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그럼 우리 대결 한번 해요. 좋아요. 내일 운동장에서 만나요. 알았어요. 쿨. 뭐야. 그럼 학교대학원 싸우는 건가. 완전 신선한데. 그랬다니까. 교대에서 지금 우리를 데리고 분식학 학원과 대결을 하겠다 이거예요. 응. 아 귀찮아요. 교대학원은 평화주의라서 대결 같은 거 안 해요. 야 야 디바야. 참 여자를 좋아해요. 어 뭐야.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귀여운 고양이로 변신해봤어요. 글링글링 꾸글링. 오 마이 갓. 여기 맨 귀여운 길고양이가 있지. 누구긴 너의 집사가 될 사람이지. 방송 중이야. 마이 레이디 캣. 진짜 미안한데 지금 저거 거는 거지. 나 쉬운 여자 아니라서. 구독 눌러줄까. 자기야. 아니 글링이를 넘봐. 뭐야 이 뚱경잡이는. 뭐. 뚱경잡이.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뚱경잡이는 또 뭐고. 뭐. 뚱경잡이. 어. 잠깐. 아 나 교복 보니까 그 시간 학생이지. 어. 맞아. 너무 다행이다. 뭐가. 당나귀 쌤이. 급시광 학교대. 분식원 학원 대결 하자고 하셨는데. 아. 우리가 이길 것 같네. 너무 다행이야.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까불지 마라. 예. 그래. 그렇게 예 라고 해야지. 예. 야. 야. 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 뚱경잡이가 나를 놀리는 거였어? 뭐. 너 자꾸 나한테 뚱경잡이라고 할래? 너 뚱경잡이 맞아. 응. 좋아! 우리 급지강 학교가 너의 분식아 학원 따위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셀칵! 뭐, 뭐야? 학교 데이 학원! 이거 완전 썸네일 좋은데? 대결 안 한다며? 풍경잡이랑 길냥이를 혼내줘야 되거든요! 야! 동키쌤! 대결할 준비 되셨어요? 물론이죠! 윤시강 학원 다 짓밟아진 했어! 우리가 이기면! 클리너 나랑 사귀는 거다? 야!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너 나보다 얼굴 커? 너 나보다 배 많이 튀어나왔어? 너 나보다 방구 많이 껴? 너 나보다 코턱지 많이 나와? 그건 자랑이 아니야 자, 대결은 제가 정정당당하게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대결은 3 대 3! 몸으로 말해요! 지금 팀은 어마무시한 벌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호부터 치자! 자, 발 모아! 자, 셋, 넷!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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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클! 어우, 발가락 냄새! 야, 우리도 구호할까? 네! 근데 구호 뭘로 하지? 이건 어때요? 디바바바, 야기바바, 나르바바, 디바바바! 화이팅! 그냥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아, 살 닿지 마! 형들 하세요! 아, 초수게는 반바지 입고 다녀, 살 닿게! 자, 30초 동안 정답을 많이 맞히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시작! 정답! 귀요미! 완전 귀여워! 아, 장난치지 마! 정답! 미어캣! 정답! 정답! 자, 맞았어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짜잔! 정답! 나무늘보! 감사합니다! 뭐야? 발가락을 되게 잘하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리 빨리 바꿔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저게 어떻게 표현하지? 아, 정답! 두꺼비! 오, 정답! 어?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자, 다음! 아, 저거 왜 이렇게 어려워? 정답! 망고가! 오, 정답! 어? 자, 다음! 오, 오, 정답! 땅아사리! 오, 정답! 자, 시간 끝! 분식아 학원 팀 5문제 성공! 성공! 됐어! 아, 됐다! 진짜 고마워! 너 얼굴 덕분에 우리를 다 맞출 수 있었던 거야! 나 이렇게 태어나길 잘했다! 야,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돼, 너! 자, 이제 급식아 학교 팀입니다! 빨리 가자! 자, 시작! 어? 저, 저거 뭐야? 어, 동규 씨 뭐하세요? 빨리 해요! 아, 정답! 미친 사람? 어? 정답! 미친 사람! 야, 그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디 아픈 사람? 아이, 몰라! 몰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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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제! 아, 저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아, 저게 뭐야? 아, 저게 뭐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나 패키 브랜드! 야! 바꿔! 빨리 바꿔! 빨리! 빨리! 다 문제 나갑니다! 야 얌생님! 저게 뭐야! 아 진짜! 오징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백타임 오버! 군식아학원 승! 이바야, 미안해. 난 나의 스승인 발가락 쌤을 선택했어. 아휴, 착하다. 도깃은 우리가 이겼죠! 저희는 문제가 이상했어요 아 피식게 되기는 너가 똑똑했으면 이겼겠지 이게 진짜 야 너 우리 글리기한테 뭐하는 거야 야 봐봐 와 사구해라 나는 홍장모맨 뭐 어쩌라고 자 배차 자 배차 아 배것도 아니네 태권도 했나 다리를 왜 이렇게 높게 차지 변신을 유랑하게 하더니만 야 저글린다 저글린다 너 죽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친구 디바를 소개해볼게요 디바야 내 시청자들한테 소개 좀 해줄래? 여기서 폭력을 쓰면 앞으로 배우가 될 나의 이미지가 손상되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바 마보 여기 마보 나름 마보 디바 마보 앙 소감치 이거 안 켜놨거든 난 켜놨거든 야 이제 나밖에 안 남았군 좋아 당나 꽌 도끼쌤 장금 먹을래요? 아 이때다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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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야 미안해 근데 너무 물 맞은 모습도 이쁘다 진짜 그걸래 그걸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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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